저기 연기 앵컬로 분노 연기 한 번 분노 앵컬 들어갑니다!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어? 형이 만만해? 네 만만해? 네 미쳤냐? 어? 장난치지 마? 아니요 어? 장난치지 마라 네 아! 진짜 씨 어?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저녁에 있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대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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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야 이걸 잡고 반대로 직접 못하니까 의자에 딱 한 번 쳐 뒤돌아계시고요 자 아니 그라니까 왜 나한테만 그라라고요 환자라 건네 환자라 건네 아니요 아니요 대장입니다